극한의 페널티 다수하는 식수가 어차피 유물 하나니까 자 괜찮네 아스트롤라베는 되게 잘 나왔다 저거는 교체해도 상관없잖아 기사의생도 나왔다 시작은 좋아 이제 가다가 가지 먹으면 되네 이제 가다가 가지 먹으면 되네 하얀 장벽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1 하빗 완타 이중타격 공포포션 강타 공포포션 회복불가 아이언크레드 공포포션 화염장벽 개존내 재생푸션 공포포션 몸통 박치기 얼알? 일단 바꿔놓자 거꾸들 공포포션 스티 아씨 어 세상에 난관극복 나왔어 하하 뭐야 무감각도 줘요 어차피 유불 못먹는데 아닌가 어디로 갈까 아 조개화석 진끈 충격파 교차하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죠 점점 더 안 먹지 않습니다 근무하심 각각의 침략을 상승하고 중기 중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빈쇄장. 근데 이거 먹을 거면은 이거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최대한 압축하면서 가자. 이쪽 길. 세 장은 교체 가능이니까 긍정적으로 신경을 하자. 야 이거 제거할 돈 뺏긴 거 아니야? 전투 장비.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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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오우야. 무감각 떴다. 무감각 떴다. 어포가 날듯. 돈 없어서 못 지우지 여기서. 아 지워지네. 으악.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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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정도 됐으면 되겠지? 어 딸기 어서오세요 아이스 한 점수 안꺼져? 딸기 소화될 예정 음 뭐라고? 원 트롤키즈가 돼 흑 와아 빡치네 안돼 단권 빠졌어 1 엘리트 가면 안될거 같애 잡을 수가 없다 개노삼 이런거 나오면은 진짜 노답인데 천탑이 천탑할거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불 뿜기 황뿜기 킹황갓뿜기 불 뿜기 황뿜기 아 이거 부스잡기 빡세겠네 아 이거 부스잡기 빡세겠네 야야야 내 난관 쓱 아 뭐야 돌려줘요 넌 어쩌셔 난관기사 서순화면 끝장이다 난관기사 서순화면 끝장이다 아 이런 아 이런 아 아니 확률 그렇게 낮은거 아닌데 아 그냥 이렇게 하자 킹받네 한 번만 더 믿어볼까 아냐 나 못 믿어 아 뭐야 타락이 왜 나와 아 나 죽으라고 아 나 죽으라고 왜 부저가나 더할까 아 어떡하지 무석을 넣어야 해나 말하야되나 춥크 껌별 개술몹다 이거 초커가 맞는거 같은데 호빈 물별공포 해냉 호빈 amongst 호빈 호빈 잠올 Back in 진화당 돌림음밥 돌림음밥 돌림음밥을 하냐 진화제거를 하냐 요정도 차인데 아 유물 획득이 안되지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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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ou 으 아 아 으 오네 안 돼 세기요 이야 세다 아이 뻑지마 잠깐만 아 당연히 몸박 두 개 해야겠죠 몸박 나온 거 천만다 여기는 진화 강화할까 몸박 강화할까 일단은 진화 강화를 먼저 하고 몸박 강화는 조금 늦어도 되겠지 오 미친 와 소름 돋네 이거 미친 아 도라이 같은게 와 저 딜이 저게 몇이야 저게 이게 정상적인 게임인가 야 도라이 같은게 아니 이런 게임 개 어이없네 진짜 야 이거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고 야 메가크림 나와 게임 그 자체만 들어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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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의의가 없네 진짜 화형 스노블 이제 부상 잡히면 가능성 생긴거 제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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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 부상 부상 제발 아악 부상 제발 부상 미친 게임 아이 뭐야 양수 꺼져요 내가 본집 구경이나 해보자 해볼 아악 미친 아악 미친 게임 정의 미친놈 전쟁이 제일 낫겠지 하아... 개화의 표식 지우기... 아니지 표식... 표식... 표식 먹으면 좋죠 아 근데 솔깃하다 전투의 암성 그리고 벨벳 초코 아 강호된거 먹지 잠깐만 뭐냐 저거 이름이 그냥 안먹을래 남부 후밸치 남부 후밸치 남부 후밸치 남부 후밸치 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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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iterate 침 와áp SC ag 미친거 같애 진짜 얘는 아니 진짜 아니 그냥 미친거 같애 그냥 미쳤다고 해서 미친거 같다고 하지 말고 미친거 같애 미친거 같애 미친거 같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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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3, 5, 6... 1, 2, 3... 4, 5, 6...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4... 1, 2, 3... 2, 3... 2, 3... 2, 4... 2, 3,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로우 미친 거 아냐? 아, 착하다. 그치. 업호를 먼저 썼어야지. 하지만 드로우는 미쳤다. 주코스. 드로우는 미쳤다. 아이고, 이게 기사가 나오네. 미친. 야, 그래도 깬다. 아이고, 미드라인 인간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웃겼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미드라인님. 어헝마님. 어헝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험이 세상에. 어헝마님. 어헝마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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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